하하하하하 어이 스테일 스티로 그래 아 오빠 짜잔 그래 계속 그러고 있어 너는 개무서운 거야 난 다 키웠어 가자 하얀 색깔 블루 한강공원에 있는 것 같다 서울 주차가 돈 내는 거를 바뀌어가지고 입장료는 없고? 어 입장료는 없고 한시간으로 칠고 일할 것 같아 아 무슨 캠프하나보다 캠프 여름이라서 귀여워 우린 비버테일을 먹을거야 오예 맛있겠다 맛이 여러개라서 골라야되는데 난 내가 맨날 먹는 것만 먹어 그래? 브레이크 타임인가? 아침에 점심 장사를 12시부터 하나봐 아 오 프로즌 요거트 어 언니 굿플레이스 봤어? 굿플레이스? 진짜 유명한 미드이거든 거기에 맨날 프로즌 요거트가 나와 아 저거? 베리도 있어 베리를 먹으러 가자 흐흥 자꾸 다리가 멀쩡 희연아 이거 그거다 우리 마트에서 본거 맞아맞아 여기가 그 거야 페인트 하는 거 우와 우와 못 가게 됐네 오우 우와 튀김을 구워주는 거야. 뭐 먹을지 괜찮아. 나는 항상 메이플 먹어. 메이플 먹어? 메이플 스프레드에다가 뭐 초코가 아니라 뿌려주는 거거든. We're just deciding the baby right now. Yeah, once you're done. we can't eat the baby right now. We'll like to eat a chocolate tree. We'll eat them more. What about real? Let's try it. This is more delicious. You mix the chocolate. No. I'm so hungry. It's like an caramel cucumber. A New Yorker. 찍어야겠다. 정혜연. 배고파? 찍어먹게. 무슨 맛이야? 표현해봐, 맛을. 찹쌀도넛에 딸기잼 발라먹는 맛인데 근데 되게 맛있는 맛이야. 찹쌀도넛이랑 좀 다르긴 하잖아. 자, 블루베리 먹어. 블루베리 먹으면 기분 좋아졌어. 블루베리 가져왔다? 어. 나 근데 개달이다. 당뇨올 것 같아. 그치? 코가 아픈 맛. 이게 너무 웃겨.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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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이 사이즈 의자 있다. 여기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그렇지. 앉아. 다리 딱 아까 봐. 그렇지. 이곳은 너무 웃겨. 이곳은 더 웃겨. 여기 앉아. 그래. 너무 웃겨! 조금만 더 웃겨. 그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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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어? 혜연아? 봐봐 무릎 까졌다 응? 아파 아파? 괜찮아 아이고 넘어졌는데 울지 않고 씩씩해 멍멍? 멍멍이 어딨어? 거북인데? 네 앉아 그렇지 앉아 아이고 잘 왔네 아까 한 번 넘어졌어 얘 넘어졌어? 응 넘어진 거 찍었어 근데 울었어? 아니 안 울어 뒤쪽으로 가보자 저기 따라한다 형아들이 해가지고 타고싶은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너무 무서워하거든 어 그 에버랜드에 저렇게 타고 이동하잖아 어 나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나는 혼자 조정하면서 어 그 속도 조절하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 우와? 진짜? 핸들이 있어 앞으로 당기면 가는 거 뒤로 하면 멈추는 거 이런 거거든 와 무섭지 않아? 그런가? 근데 재밌어 그래? 속도를 네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빠르면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와 씨 와 그래? 그럼 타볼래 어 타볼게 쏘리 티켓 조절에 잡은 거 같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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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쫄면이야 쫄면 됐어 이모 바짝 쫄았어 혜연아 이모 내려오는 거 보고 가자 아 어 아니 아니야 헤헤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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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맞네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약간 엄마 보고 싶었는데 어 허 막 코너 부분을 가는데 어 어 내가 이렇게 너 무서워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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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해야 덜 무서이승 무서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어 근데 코너 돌 때 멈춰있으면 더 무섭단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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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러고있을더니 개무서워 uesto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 타는지 봤잖아 어 봤는데 그 앞에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참 내려오는 거지 어 그래? 어 아니 bulun Helsing 어 für uniicit 예 백퍼 윤희야. 백퍼 쫄았을 거야. 이러면서 봤는데. 아 내가 느리게 나왔구나. 어. 이게 도는데 되게 느리게 나왔다? 근데 내가 그걸 찍었어. 찍었는데 너 표정이 엄청 심각한 거야. 아니 나 이거 비디오 찍히잖아. 가거든? 와 가관이야 언니 진짜. 계속 정색하고 있어. 아 진짜. 캐물을 이렇게 찍어주는구나. 와 이렇게 찍어주는구나. 이거 근데 살 수 있어. 근데 지지 왜 사 이거. 왜 사? 누가 사 됐어. 아 진짜. 아니 이거. 초콜릿. 여기도 역시 캐러멜 애플이 있네요.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 와 비싸다. 여기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버티. 프라이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페인트 크로커 두둑. 여기 강아지들 물 마실 룩으로 가라고 해놨네요. 원래 밥이랑 사료 그릇 둘 다 꺼였는데. 사료 물 그릇인가? 그거는 하니가 그거였어. 깨뜨렸어. 깨뜨렸어? 어. 입살이 좀 깨져가지고. 빨리 나가서. 잘했어. 잘했다. 되게 핫 소스에 진심인가봐. 그니까 소스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잘못 아는 거. 응. 프랑스 룩을. 프랑스 룩을. 오. 신기하다. 그 주인. 오. 이거 봐. 이거 두 개에서 이렇게 삭삭 하는 것도 있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하나 나눠 먹을까? 뭐다? 어. 이거는 코튼 케이크이랑 블루베리 블라스트. 블루베리 블라스트. 그리고 망고랑 워러멜론. 이거 소베리. 맛있겠다. 터벳 그런 거. 체리랑 파이밍. 쏠드 캐럴리랑 바닐라. 이건 벌스틱 케이크. 케이크 배러. 케이크 배러랑 케이크 반죽 맛. 파이밍. 이건 바닐라. 딸기. 딸기. 어. 뭐지? 무게를 잘 짜면 되니까. 무게만 다 먹으면 먹거든. 아하. 그래서 이런 것도 얹어서 먹으면 돼. 아 그건가. 펄? 대박. 펄을 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 두 개 할 수 있어? 어. 당연하죠. 두 개만 해도 상관없어. 어. 아 나는 그러면. What's the most popular flavor about 바이스크림? Cotton candy. Cotton candy. 이거랑. 우와. 어 transform products Naturating tenía. 우와. 아 예쁘다. 나 나 약간 저거 궁금해. 케이크 반죽. 케이크? 어크. 으, 섞였어 미안해. 이상한게 섞였어. 어 괜찮아 괜찮아. 우와. 족경 했다. 아 약간 버블티 저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았잖아. 그치 그치. 초코uche 나는 이런거 잡았어. 근데 이게 뭐야? 그린 애플 이거 뭐야? 아 팝핑보바구나. 팝핑보바가 뭐야? 터지는 거야? 어 터지는 거 맞아. 어 개구리알같이 생겼는데 그거 나오면. 아 그럼 큰 거 없고 딸기를 좀 먹을까? 일단은 그린 애플. 나 이거 블루베리 올려. 응. 딸기 조금 넣을까? 응 넣어. 이건 뭐지? 이건 소스 위에 뿌리나. 우와. 캐러멜 초콜릿 소스. 지금 소스랑 초콜릿 소스. 음. 반죽같은 건데. 케이크 반죽이니까 어울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짜잔. 3.45. 아 이게 가격인가? 그래 그거. 그래서 1212 다 같이 들어있어. 가스 퐈. 인쇼이. 땡큐. 케이크 배러랑 스트로베리. 케이크 배러랑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어. 음. 스트로베리. 아. 맛있어? 음. 1에서 10. 1에서 10. 10. 10? 응. 너무 좋아. 맛있어? 어떻게 했는데? 맛있어. 그치? 응. 딱 그 개구리알이네. 응. 맞아. 국민도 맛있어. 국민도 맛있어? 국민도 맛있어? 응. 응. 그 공차에서 입는 그런 버블티 같은 그 버블 그 뭐라고 하지? 아 쫀득쫀득한 거. 어어. 국맛이었으면 또 맛있었을 것 같아. 젤리같이. 코튼기들에다가 맛있는 것 같아. 응. 뭐. 뭐. 응. 근데 생각보다 봐. 너무 많은 게 나이ерт.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